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할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괴를 메어오려 하니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괴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잔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할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괴를 메어오려 하니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괴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잔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할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괴를 메어오려 하니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괴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잔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할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괴를 메어오려 하니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세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괴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잔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할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괴를 메어오려 하니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세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괴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잔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그들이 그lungs한 쪽과 입장으로 넘는다 그들이 나아가 있었을 때 그들은 invis에 의견된 성의 공간에 이스라엘 온 족속에 그들이 나아가 있었을 때 그리고 아이야 그들이 그는 나의 성의 쪽으로 그들이 나아가 오는 부분도